... ... ... 여성팀 혼합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혼합이기 때문에 홀라분들은 그래도 기죽지 않고 하던대로만 하면됩니다 홀라도 잘하기 때문에 아... 죄담이 성키자네요 폭으로 지금... 지금 너무 지뢰 겁먹고 게임하지 않나 지금 중허기 아 반샷만 있어요 김대상 지금 방나네요 자 한영수 선수가 역시 최다비 최다비 지금 더블킬 어 지금 방 왔거든요 아 이거 고은혜 선수가 11시 있죠 어 이거 유리한 상황에서 이렇게 불리해지나요 어어? 어 박지혜 야 멀티킬 이게 뭐야 아 정수위 3킬 무조건 따고 시작하네요 체력위에 야 고은혜 그냥 3대1 싸움이었어요 방금 그냥 싸워요 아니 고은혜 이 선수 아 한영수가 그래도 박지혜 잘랐어요 자 인원수는 무슨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오 반이에요 정식 선수 자 한영수 오 한영수 선수 스텝이 뭐 싸웁지 않게 잘 쓰네요 네 한영수 괜찮네요 오 한영수 최다비 땄어요 반이거든요 정식 선수 자 아 정수익 이거 세이브하나요 정수익 이거 하나요 세이브 자 아까 반시야 났기때문에 영 선수 그냥 권총 먼저 그냥 쏘면 돼요 어 근데 상대는 정수익이에요 잘 안보여지겠죠 오 자 권총 뜨네요 자 영 선수 할 수 있어요 승부서 뛰었죠 자 권총이 권총으로 승부서 뛰었어요 자 옥설을 가네요 옥설 정수익 선수는 설대로 가면 돼요 아니 지금 영 선수 설 아니에요 럽샷하면 방어 스킬 뜨거든요 이거 자 영 선수 아아 이걸 이걸 세이브하네요 정수익 아 이건 다 이긴거죠 훌라 선수 네 아아 지금 훌라는 기계 3명을 고정으로 가고 있어요 아 기계 밀었어요 또 최다미 선 아 한영수요 지금 삑먹었어요 지금 지금 어한이 벙벙해지네요 지금 기계를 밀었는데 기계 또다시 가는데 아 아 고은에 백업 아 백업 야 선 최다미 아니 불만났네 와 살짝 드립력이 방금 좋았어요 비유가 비유가 기가 막혔거든요 예 불만난 삼겹살 아이스크마나 아 이거 중옥 아 무리암 안돼요 무리암 안돼요 어 도망가야돼 도망가야돼요 아 최다미 야 최다미 더블킬 아 그게 아니라 백업이 네 방금 말 중옥 3명이었죠 아 정수익 이것도 정수익 선수가 반샷만 왔어요 지금 정수익 아니 지금 정민이 형 남성팀과 네 악마 남성팀이랑 어디죠 으ic 리액킹이죠 리액티브 아 리액티브가요 오%,청원선수가 오 홍영택이 야 또 스텝이 살아있어요 홍영택 당황했죠 지금 고은혜 선수가 지금 2층에 있고 고은혜 선수 2번판 더블킬 야 고우네 아 그도 야 그도 훌라가 덱키면서 3킬 했어요 우선 1점 땄습니다 한 1점이도 없내고 그런 클립도 있기때문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스포란건 끝날 때까지 몰라요 아 박지영 고우네 아 정수위까지 아 이거 1점 주겠는데요 아 리액이 아니라 워나도네 워나도 리액티브는 기권에 기권에죠 기권 관인선수가 바로 긴말로 자기라고 물분을 도와듯이 알겠습니다 관인선수 분위기 좋아요 지금 어제 소플래쉬를 이겼어요 네 어 김태상 W킬 자 박지현이 김태상 끊었고 어 박지현 아 이거 바로 이 녀석 그냥 박지현이 자 지금 여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 네 남자들끼리 지금 해보고 있네요 네 지금 남성 세 분이 근데 어마어마하네요 네 뭐 남자를 다 죽여 여자들을 다 죽여놓고 먼저 가서 죽어라 해놓고 자 이야 서원 자 삥있죠 자 들어갑니다 자 박지현 야 박지현 이번판 이번판 4킬이에요 박지현 네 이번판 4킬 여기서 1점만 더 주면 끝나지 않나요? 그죠? 끝나죠? 네 아 이거 우선 최리백연장입니다 네 너무 음악이 짧았죠? 아 짧았나요? 네 엄청 짧았습니다 지금 양해설이 지금 도와주질 않고 있어요 요리에 방해됩니다 방해돼 아 오해입니다 아 최다비 고우네 여성 두분이 지금 성킬 두명 짤랐어요 마무리될 것 같네요 자 박지현 이거 힘들죠 마무리될 것 같애 자 박지현 더블킬 최다비 아오 최다비 아구니 승리하셨습니다 자 뭐 경계 마무리되노 세레비 선수들이 일찍 게임을 끝내준다 엘 정리빌 아 엘 엘 엘